나는 지금 긴장된다, 그렇다,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 발 그렇다 노래방에서 더 많이 부르는 것은 랩, 노래 노래요 발라드를 줘야지 결벽증 있는 여자친구, 털털한 여자친구 어... 저는 털털한 여자친구 제가 지저분해서 박찬욱, 봉준호 봉준호요 잘 봤습니다 더 가능성이 클 것 같은 것은 슈프림 팀의 재결합 페노메코의 발라드 앨범 세노메코의 발라드 앨범 보디가드를 부탁해야 한다면 윤비, 행주 저는 행주야 강인 피처링을 받는다면 자이언티 영땅 오... 전 자이언티 음원 사재기는 실제로 존재하는가? 있다고 생각한다? 없다고 생각한다? 있다고 생각한다? 있다고 생각한다? 밀리언마켓 밀리언마켓 계약 해지하기 밀리언마켓 계약 해지하기 감사합니다 관계자분들이 보셨는데 소실바람 다 소중한 내가 데리고 나갈 수도 있는 거 오케이 내가 여자였다면 사귈 사람은 지코 딘 딘이요 너무 따뜻해 평생 한 사람의 곡만 들어야 한다면 딘 크러쉬 어... 크러쉬요 크러쉬가 곡수가 많거든요 평생 한 곳의 콘텐츠에만 출연해야 한다면 딩고 마이크 슬거 딩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